요거 잠깐만 좀 설명해 볼게요. 가기 전에. 이게 어떤 거냐면 아마 설명회가 들어가 있을 거긴 한데 어느 회사. 지금 노란색은 노란색 아시죠? 회사. 노란색은 지금 다 끝났어요. 수업이 저번주에 끝나서 지금 방학이에요. 한 달간 자기들 스스로 공부하는 거고 그다음에 빨간색 회사도 그걸 감옥별로 2시간씩 해요. 감옥별로 이걸 2시간인데 이게 뭐냐면 마무리 특강이라고 해서 이게 정해져 있긴 합니다. 마무리 특강인데 이게 무료예요. 공짜이긴 합니다. 제가 이걸 언제 시작을 했냐면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빨간색 회사에 있을 때 10년 동안 있을 때 유일하게 저만 했어요. 시험 보는 날이 언제냐면 들어보세요. 잠깐만 하고 갈 테니까. 10월 26일 날 원래 시험을 보잖아요. 시험을. 4시간 30분 정도 수업을 했어요. 그러면 끝나고 민법만 하는 거야. 이때 민법을 말하는데 이때 민법은 민법총책, 물권법, 그다음에 계약법을 해요. 계약법을. 이게 막판 뒤집기예요. 저는 옛날 과거에 이것만이라도 꼭 알고 가자. 이게 뭐냐면 이게 실질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민법을 몇 년간 했냐면 계속 기출이 돼요. 문제가. 계속 기출이 되거든요. 기출이 될 때에 최소한 언제냐면 50% 이상. 매년마다. 꼭 나오는 부분이 있다고. 그 꼭 나오는 부분을 시험 보기 전날 있잖아요. 이걸 하고 이날 들어가요. 시험장에 가면 이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걸 2시간 하려고 하니까 민법은 끝낼 수가 없더라고요. 최소한 4시간에서 4시간 30분 정도 딱 하고 나니까 이게 거의 틀이 잡혀요. 그리고 이게 시험장에 들어가면 이게 기억에 남아 있어요. 3일은 가거든요. 여기 공법 선생님이 6일만 기억해라고 하는데 택도 없어. 6일 기억 못해. 농담해요. 6일이 기억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더라고. 그런데 3일은 간다고 원래가. 3일은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법은 이게 기출 50% 이상 계속 출제가 되는 반복되는 부분들. 여러분들 알고 있을 거예요. 이게 프린트로는 몇 장 정도 되냐면 지금은 24페이지 정도 돼요. 이게 24페이지라고. 그러니까 민총물권 계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평일에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토요일에 제가 합니다. 토요일에 5년간 나온 거죠. 여기 기출문제라고 되어 있잖아요. 기출문제인데 그냥 기출문제가 아니고 매년마다 계속 50% 이상. 10년 동안 했으면 최소한 5번 이상 나온 애들이에요. 통정어휘표시 들어가 있을까 안 들어가 있을까? 들어가 있어. 반사의 질서 들어갔을까 안 들어가 있을까? 들어갔는데 뺐어. 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절해가지고 5년 동안 나온 거 있죠. 이걸 토요일에 해요. 여기 3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4시간 잡혀 있거든요. 다 4시간씩이에요. 그런데 유독 4시간이 아닌 분도 있죠. 욕심이 많아서 또 학생들을 위해서 더해 주고 싶은 거야. 세법의 늪에 빠져봐 그런 거. 그래서 여기만 좀 오래 하셔요. 여기는 7년치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 7년치를 하다 보니까 우리는 5년. 짧게 굳게. 4년이면 돼요. 잠깐만요. 그런데 이게 언제 시작하면 봐봐요. 월요일 날 하죠. 이거 13일 날. 이번 주 일요일 날. 보이셔요? 13일. 이번 주 일요일 날 10시예요. 4시간. 중개사법인데 이게 20점만 좀 올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강의가. 송성호 선생님이 이걸 첫 번째 스타트를 못는데 시간이 없다 보니까 여기 터울이 졌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제가 하죠. 다음 19일 날. 그 다음에 오후에 하는 거 여기. 여기 저는요. 오후에 하고 오전수업 다 끝나고 남아서 듣고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일요일 날 하죠. 고 선생님이 고상철 선생님이 공법 요 날 합니다. 요 날 하고 그 다음에 10월 21일 날 월요일 날 해요. 김정정 선생님이 공시법을 마무리 정리합니다. 4시간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홍보용이 아니에요. 이걸 홍보용이라고 계산하면 1시간에서 2시간밖에 안 해요. 감옥별로. 그게 맞지 않겠어요? 홍보용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홍보용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뭐예요? 4시간씩. 기본적으로. 다 4시간이 깔려 있으면 그쯤 되면 점수가 나오지. 대충은 살펴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 날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보이죠? 긁고 나서 26일 날 션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해서 아마 유일하게 우리 학원만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다른 학원에서는 형식상으로 보통 1시간, 2시간씩만 해요. 감옥별로. 하루에 몰아가지고. 그런데 그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4시간 정도 하면 선생님들이 4시간, 5시간 정도 하면 얼쭉 한 번 정도는 보지 않겠냐.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도 공짜고요. 알겠죠? 자료 공짜일 거예요. 그렇죠? 강의는 무조건 공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실강의이거든요. 나와서 들으면 좋아요. 여러분들한테는 선착순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온라인상의 지금 수업을 듣거나 우리 학원생이 아닌 분들한테는 접수를 받아야 돼요. 이 강의실이 차버리면 커트를 해야 되니까. 그런 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년에 다시 와도 괜찮으니까. 내년에도 이걸 할 거거든요. 내년에 떨어지고 올해 시험 떨어지고 내년에 오면 이거 다시 들을 수 있어요. 또 할 거니까. 그래서 올해 한 번 그냥 여기 중개사법도 해가지고 프린트 주니까. 거의 24페이지에서 25페이지 분량들이에요. 적은 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쭉 이렇게 순서로 들어가는 거니까 한 번 정도 반드시 좀 들어주시라고. 만약에 제가 일 때문에 못 들어요. 그러면 그걸 라이브로 방송이 되거든요. 라이브로 방송이 되니까 그 휴대폰 있잖아요. 그걸로 들을 수는 있긴 해요. 그런데 아마 이게 라이브로 반송이 될 때 월요일날 화요일날 못 듣잖아요. 직장인들은. 그런데 그게 아마 여기서 원장님이 안 내릴 거예요. 하루 정도는 놔둘 거니까. 몇 시간 정도는. 그때 퇴근하고 가셔서 다시 들을 수도 있다고요. 이런 내용들을. 알겠죠? 올리니. 그래서 반드시 좀 나와서 들어주고요. 합격하려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준비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24장 정도 분량입니다. 5년간. 50% 이상 나왔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좀 들어주십시오. 부탁을 드려요. 아셨죠? 여기까지 합니다. 고생들 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